여러분 잠깐만요 저희가 앵콜스토리가 박자가 조금 안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기도 뭐하고 안가기도 뭐하고 약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부끄러워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인사드리면 박자에 맞춰서 그 한 단어 한번 여러분 다같이 외쳐주시면 감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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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말 이 정도로 큰 소리로 앵콜이 나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앵콜을 외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줘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물 한잔만 마셔도 괜찮으실까요? 감사합니다 아 사진 많이 찍으셨어요? 아니요 찍으세요 제가 노래할 때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가만히 서있을 때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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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갈게요 잠시만요 웃을 때 지키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무표정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도 가야지 끝에서부터 받았는데 박수 소리가 조금 작긴 하네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단호제가 또 내일까지죠? 내일도 많이들 가시겠죠? 네 기분 안 좋으세요? 저희 우리 같이 대화 좀 해요 여러분 내일까지도 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생하게 해주시는데 그래도 오신 김에 사진도 많이 찍어 가시고 또 추억을 또 많이 많이 쌓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제가 앵코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앵코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 가수인데 제가 앵코를 한 곡만 하고 갈까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네 앵코를 받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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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번 때보다도 일단 앵코를 한 번 더 무조건 받아야 되겠다는 느낌 여러분들 그래도 시간이 늦어지면 또 아무래도 집에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앵코를 무조건 받는 거고 앵앵콜도 여러분들도 무조건 받을 거고 여러분들만 괜찮으시다면 앵앵앵까지나 하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또 우리 축제가 또 우리 우리 법선포 단어제 가 또 앞으로 또 무궁무진한 발전이길 바라면서 사실 영광이 계신 분들도 이 자리에 또 계실테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법선포 단어제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 영광에서 오신 분들이 아니다 손 한 번 들어보실까요? 오 많이 계시네요 그러면 홍진영 보러 왔다 손 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이 아닐지언정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손을 번쩍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제 밤이 저물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언니 예쁘게 나와? 네? 예쁘게 나와? 아유 안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오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여러분들 조금만 보내시라고 바로 이어서 오늘 밤이라는 곡 띄워드리면서 마지막 인사 또 안 드리고 갈게요 괜찮으시죠? 네 잠깐만 제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잠깐만요 노래 되게 잘하시네요 자 조금 전에 했던 거 하나 둘 셋 넷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긴 너랑 둘이서 이래서 살릴꺼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는 둘이서 하는 불장난 우와 자 근데 아니 자꾸 저한테 용돈 주실라고 자꾸 돈 주실라고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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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5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 돈은 입숱지가 않은데 이 돈은 저희 안무팀 동생들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들아 혹시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여기서 우리 동생들 춤 너무 열심히 치신다고 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럽네 그렇지만 바로 이어서 첫번째 굴곡 오늘밤이라는 곡 깨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제가 내려봤는데 저 저 저